그러나 섬세한 구별 없이 문명은 존재할 수 없다 대충 그쪽으로 날아가 봐 그러다 보면 달에 도착하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우주선을 달에 보낼 수는 없다 방향과 거리를 섬세하게 나누고 계산하여 우주선을 쏘아 올려야 목적지에 제대로 도달할 수 있다 과학에만 정교하고 섬세한 구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쓴 마르쉐 프루스트도 경험에 합당한 언어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 경험은 사라지게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자신의 독특한 경험에 맞는 섬세한 언어로 자신의 경험을 포착하지 않는 한 그 경험은 사라지고 그만큼 자신의 삶도 망실된다 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김영민 교수의 공부란 무엇인가? 입니다 김영민 교수의 공부에 대한 생각들을 담아낸 책으로 아침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간신히 희망할 수 있는 것 등 전작들에 나와 있는 김영민 교수의 시니컬하면서도 유머러스한 문체를 만나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정형적인 느낌이다가 느낌이지 않은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의 전개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리뷰에서는 책 제목 공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두 가지 대답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읽어드린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섬세함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의 표현과 행위들을 익히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라면 표현과 행위를 섬세하게 사용하는 것은 공부를 심화시키는 것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한다는 것은 미세한 차이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고 유지하는 일인 겁니다 이렇게 갖추어진 섬세함은 내가 생각하는 바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모순 없는 표현을 구사할 수 있고 딜레마에 좀 덜 빠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좀 더 잘 표현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정확하게 바라보는 게 꼭 배려있고 친절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섬세함과 까칠함은 종이 한 장 차이니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복스를 하는 것입니다 4부 공부의 심화, 생각의 정교화 중에 토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론의 과정에서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청중 등 각자가 각자의 몫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냥 퍼포먼스인 상황의 반복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각자의 몫을 하지 않는 과정은 공부로 자리 잡지 못할 겁니다 공부라는 것이 꼭 토론회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 볼 때 공부라는 것은 결국 어떤 형태의 공부이건 공부라는 과정과 결과에서 자신의 복스를 하며 좀 더 나은 이야기를 읽어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불편하고 귀찮은 일들을 계속해서 처리해가면서 새로운 생각을 하는 능력을 개발해가는 자세 자체가 공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에서 새로운 생각을 하는 능력이 태화하는 상황을 멍게가 고착된 후에 자신의 뇌를 먹어버리는 사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멍게가 아닙니다 당연히 고착화된다고 해서 자신의 뇌를 먹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없는 멍게와 같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멍게에 비유되지 않도록 귀찮고 불편해도 새로운 생각을 추구하며 섬세한 사람이 되어봅시다 보며 섬세한 사람이 되어봅시다